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의 템플톤 전문가입니다 오늘 무료방송을 하나 녹화하면서 유튜브에 하나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종목이 하나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짧게나마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꼭 하지 말아야 될 투자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부실기업을 절대로 만지지 마라 부실기업을 투자해서 안 되는 이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도 이 기업을 만지지 말라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도 있죠 한번 보시면 이 기업이 태어나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주가가 상승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최소한도 이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싸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는 평균 회의에 따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망하지 않는 방법 망하지 않는 투자 방법은 과연 뭘까? 제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추천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딱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못 낸다면 여러분은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 것이 절대로 깡통이 나지 않고 여러분이 최소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무료방송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은 기업이 뭐죠? 본질이 뭐죠?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나머지는 다 안 따져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죠? 영업이익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다 차트에 목을 매죠 결국은 뭐 했어요?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것이든 돈을 버는 전제가 된다면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죠 내가 친구한테 동업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다 돈을 잘 벌면 동업하기가 쉽죠 그런데 친구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동업하기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을 여러분이 장기 투자라든 그죠? 중장기 투자라든 어쨌든 투자를 해서 단기로 매매를 트레이더 관점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을 여러분이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소한도 여러분은 돈이 사라지거나 그 기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실을 보는 경우 단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저는 손해 안 본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일본의 유튜브를 봤는데 본인이 수많은 기업의 지표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영업이익만 잘 내는 폭발적으로 일어난 기업만 매수해서 돈을 수백억을 버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또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영업이익을 잘난다면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난다면 여러분이 안타까운 사실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장기로 가져가지 못하고 단기로 대응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기업을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을 가면 모든 지표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잘 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수익이 높아지고 단기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ROE가 높아지는 거고 ROG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이 기업의 자산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됐든 뉴스가 됐든 모든 투자자들이 이 핵심은 안 보고요 그죠? 뭘 보죠? 차트로만 봐가지고 거의 또다시 감자를 당하는 경우를 너무나 봅니다 부실기업은 감자 아니면 상패입니다 3월달 되면 얼마나 이번 3월 말 되면 또 많은 기업들이 감자나 뭐가 되죠? 상패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길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만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한진중국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주가가 상승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개인들을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었죠 재권단이 한진중국 재권단이 경영정상화 망언을 발표하면서 이제 출자 전환으로 얼마라죠? 출자 전환으로 6,800억 원 규모로 출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보유하고는 지분 또 최대주주 조나무 회장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5대1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제는 5대1 감자를 당합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억울한데 거기다가 5대1까지 감자가 되면 어떡해요? 또다시 현대상선하고 비슷한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유 투자를 잘못하는 이유는 뭐죠? 그죠?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무료방송 끊임없이 하면서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고 그러죠? 재무 분석하지 않고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물론 이제 최후의 예언을 쓴 그랜빌은 차트쟁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의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실적을 볼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윌리엄 오닐도 캔슬림을 중요시하면서 차트기법을 동행하는 것이지 기업 분석을 무시하고 차트기법대로 대응했을까요? 그래서 명인이 됐을까요? 아직도 살아남았는데 그랜빌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벤저민 그레미엄은 아직도 여러분들 생생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돈을 많이... 워런 버핏이잖아요 그랜빌은 결국은 최후의 예언은 그랜빌은 결국은 퇴출당했습니다 그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고 감자를 안 당하고 영원히 살아남고 주식 투자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뭐죠? 차트보다 더 중요한 기업의 재무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분석은 뭐를 한다? 성공의 비밀 지도라는 거죠 그럼 차트는 뭡니까?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방향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기업 배를 만드는데요 배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항해를 목적으로 배를 만들겠죠 항구에다가 정박하려면 뭐라 배를 만듭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업이 재무 분석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재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차트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디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귀중한 거기 때문에 차트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성공투의 비밀 지도를 꼭 알고 가라는 거죠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또다시 한진중국에서 채권단들이 7자 전환을 해서 엄청나게 똑같은 상황이 누구일까요? 바로 똑같은 상황을 벌인 게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5대1 감자 5대1 감자를 두 번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었고 결국 대주주는 전액 감자를 시키고 출자 전환을 산업은행이 전부 그때 당시에 얼마인가요? 8천억인가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천억을 한 것도 역시 그쪽으로 주식을 다 넘겼더라고요 대한전선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대한전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요 감자를 5대1 감자를 두 번이나 걸쳐서 하고요 그죠? 보시면 감자 그 다음에 감자 그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천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을 안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 시작하면서 영원히 살아남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정석 투자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말하는 정석 투자로 가라 차트가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캔들이 어쩌고 트레이던 할지는 몰라도 장기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하고 가시는 걸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출자전원에서 결국은 채권단은 자기 돈 다 챙겨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매일 당하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을 타서 보면 아직도 한진중국을 위하십시오 여러분이 또 재무 분석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지금 전부 적자 순이익률 적자 영업이익률 적자 ROE 적자 또 이 기업이 출자전원 했으니까 자기가 출자전원을 해서 지금은 이 당태에서 보면 자본금이 지금 5,302억인데 자본총계가 5,090억이죠 자본잠식이 부분자본잠식 됐다가 지금 당기 순이익이 7,730억씩 또 이번에 12월 또 4,4분기 실적이 또 적자 규모가 커지니까 결국 5대1 감자를 당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5년 동안 당기 순이익 계속해서 적자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한 분만 봤어도 여러분은 안 샀을 수 있고 5대1 감자를 당하지 않고 주가도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투자하면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평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혹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보유할 수 없다느니 한 유한여행을 25년, 43년을 들고 갔는데 25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왜 그런 주식이 없습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이 확인도 백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동국제약을 수십 년 들고 왔다 그래서 동국제약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셀트리온을 한번 해보자고요 셀트리온이 수십 년 들고 와서 여러분을 망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뭐 수십 년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왔어도 무슨 떼돈을 벌었지 뭐가 망했어요 우리나라 그런 기업 없다고요? 유한여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유한여행을 수십 년 갔을 때 연세대 교수가 43년을 들고 와도 25배 이상 할 수위가 또 나아가죠 또 나아갑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수십 년 들고 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망한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망하는 기업이 있고 안 망하는 기업이 있죠 그렇죠? 이게 얼마입니까? 만 2천 프로입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엉터리 같은 얘기는 넣으면 여러분들 거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혹자는 그러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분은 뭐라고 해요? 아니 그냥 밥 먹듯이 사서 좋은 주식은 밥 먹듯이 사면 투자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봐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85년부터 치고는 그럼 12,000%예요 그럼 얼마예요? 10년 그죠? 85년, 95년 그죠? 2005년 그 다음에 2015년 지금 30년이죠 30년이면 3, 40이 1년에 대충 40%씩 벌어주면서 배당까지 주고 주식까지 주고 건배락에 배당까지 주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무슨 수십 년 들고 갈 주식이 없고 시장이 폭락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여러분은 이걸 들고 왔으면 부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걸 가만히 들으면서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한테 부실종복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이렇게 감자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요즘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올바로 가는 길 개인 투자가 제대로 배워서 올바로 가는 정석 투자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은행의 수십 배를 벌어주면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올바로 가는 정석의 길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절대로 만지지 말고 절대로 부자가 돼야 될 그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주식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많이 많이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정말 깡통나지 않고 손실나지 않은 그런 정석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